2부영 선수 2부영 선수 2부영 선수 3부영 선수 3부영 선수 3부영 선수 3부영 선수 4부영 선수 5부영 선수 5부영 선수 5부영 선수 지금 강욱순 선수인데요. 강욱순 선수가 오늘 김종덕 선수와 동타를 이뤄내면서 현재 선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타수를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강욱순 선수의 8번 홀 세 번째 샷인데요. 들어가나요? 들어갔어요. 이글입니다. 오늘 두 개의 이글을 잡아내고 있네요. 6번, 8번. 지금 7번 홀에서 보기가 나오면서 자, 힘차게 지금 장타를 휘둘렀는데요. 네. 아마, 어? 아, 이게? 지금 끝에 와서 나무에 걸리면 이후로 한타 정도 잃는 걸로 막아낸다면 또 기회가 있을 텐데요. 다섯 번째 샷. 좋습니다. 침착하게. 정말 여유 있게, 침착하게. 거리는 짧아졌습니다만 피니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김종덕 선수의 T샷. 드러블 걸었죠? 네. 좋습니다. 역시. 드러블을 구사한 선수들의 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린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네.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이제 저런 퍼스를 성공함으로써 이제 좋은 흐름으로 나머지 홀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종덕 선수 버디퍼드. 버디 성공. 역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결국 버디를 잡아내네요. 인내가 만들어낸 달콤한 버디. 그렇죠.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김종덕 선수입니다. 버디퍼드. 성공. 10번 홀 보기 이후에 또 하나 지금. 김종덕. 버디퍼드. 버디 성공. 틀림없죠. 놓치지는 않네요. 자, 공동선도까지 다시 치고 올라. 김종덕 선수. 세 번째 샷. 자, 필드의 야생마. 굿샷. 완벽합니다. 역시 공격적으로 샷을 해서 붙여넣는 저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 선두의 가능성이. 놓치지 않네요. 네.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정문안에 공격적으로 샷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진희 부정원입니다. 감사합니다.